그러니까 그 속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속해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반도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이쪽에서 지금 회사는 있으나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숫자로 이번에 중국 이슈 좀 살펴볼 텐데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노바대발하고 반발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판단에는 신용평가기관들은 항상 뒤흡치길래요 중국 경제에 대한 신용평가는 진적 부정적으로 바꿨을 했었고 지금도 A등급이잖아요 맞아요 A등급 중에서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변경한 거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A등급 안 돼요 중국 경제 경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최근에 약간 디플레이션 엄청나게 발생해서 문제되고 했었죠 그럼요 지금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중국 정부가 경제 지표 특히 성장률 지표를 자꾸만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좀 해요 그게 물론 구두 정책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데 구두 정책이 현실로 이렇게 실현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면서 더 큰 타격을 줘요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런 잘못된 구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도 계속해서 조작해서 상향 발표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도 중국 경제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하강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지금 금융위기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엊그제인가요 완샹신탁회사라고 여기가 만기가 돌아온 신탁 상품 이거 지금 상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중룡 신탁회사 있잖아요 중추그룹에 이 회사도 지난해 투자신탁 상품 환매 못했어요 그 바람에 지금 올해 들어서는 중추금융그룹 전체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리잖아요 중국 지금 금융상황 굉장히 심각해요 물론 중국 정부가 지금 은행 등 제1금융권하고 지방정부 지방정부가 설립한 지방금융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각종 통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또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2금융권이란 말이에요 제2금융권을 이렇게 살펴줄 만한 재정 여력이 없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세수도 지금 증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제2금융권을 살펴볼 정도의 여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2금융권부터 서서히 무너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2금융권이 무너지는데 제1금융권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은 강력한 통제경제체제를 통해서 금융위기 진행을 막고는 있지만 막으면 막을수록 이게 점점 더 심각한 지경으로 몰리는 것 같다 그게 제 판단이에요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에 중국의 지방부채가 최대 1경 4,400조 원에 달한다 이건 약간 최소수치도 있고 최대수치도 있지만 최대기준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아무튼간에 이게 상당한 규모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중국의 부채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사실 부채는 양면을 봐야 돼요 부채 이면에는 금융관 대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없으면 부채라는 게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출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축적이 충분해져야 대출이 충분히 이루어져요 그래야 부채도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의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만으로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최소한도 49%는 돼요 다만 그 증가속도는 반드시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요 세계적으로 부채비율 국가부채든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이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은 높고 또 경제도 안정적이면서 성장을 잘해요 하지만 그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는 파괴적인 금융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속해 그래서 저는 그걸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금융위가 먼저 터지는 거 아니냐 또 지방정부라는 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비록 사회주의 시스템이지만 지방정부 간 경쟁을 통해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아왔었어요 지방정부의 예를 들어 성장 성장이 그 지방의 그 성의 성장률을 높였다 그럼 무조건 발탁에 가요 중앙정치무대로 발탁에 간다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정책을 다 펼쳤는데 그렇게 해서 성장시킨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지금 꽤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중국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까지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전기자동차 그리고 배터리 이 산업들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속하는 기업들 이쪽에서 지금 회사는 있으나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좀비기업이라고 그러죠 좀비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얼마나 큰 규모의 지방재정, 중앙재정이 투입돼야겠어요 지금 반도체 산업하고 배터리, 전기차, 자동차 산업, 좀비기업은 지금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 같아요 숫자로 물론 전체 규모는 적어요 워낙 1, 2, 3등 기업들 규모가 크니까 전체 비중은 적지만 그런 작은 회사라도 어느 한 회사가 파산하게 되고 또 금융기관의 빚이 전이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반도체, 전기차가 전체 중국 기업들에서 차지한 비중이 적다 하더라도 중국이 약간 전략사업으로 계속해서 밀어주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그런 부실이 커지면 단순히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확실히 좀 데미지는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쪽 분야는 고용 창출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신규 창출 이게 높은 편인데 이게 지금 정체되거나 아니면 쇠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특히 청년 실업률 중심으로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계속 신규로 갱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발표 안 해요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한 편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 규모만 딱 크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채를 일으켰으면 부채 일으켜서 추진한 사업이 잘 되면 사실 괜찮은데 그럼요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경기 부양을 한답시고 지난 10월에 1조 위안에 국채 발행을 하면서 SOC의 집중 투자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재정지출이 장기간 경제를 성장시킨 사례는 없어요 그거는 이미 1960년대 50년대 미국하고 영국 정부가 이미 증명을 했으니까 다만 이제 경제가 악순환할 때 그때는 처방전으로는 최고예요 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이 갑자기 약해지면 일단 영양제 먼저 맞고 봐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정지출도 이게 보약은 아니에요 일시적인 영양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악순환할 때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 중국 경제에서 과연 그게 필요한 시점인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투자해서 건설한 SOC 투자의 생산성이 국가경제 전체의 생산성보다 낮으면 평균 생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한계 생산성은 또 마이너스로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장률을 낮추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평창해서 주로 SOC에 투자하면 부작용이 없을 거로 판단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게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생산성 있는 사회간접자본은 거의 다 다 건설했어요 심지어는 생산성이 거의 없는 도로도 이미 건설해놨어요 차가 거의 안 다니는 고속도로가 있다니까요 그런 정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과연 국가경제성장에 역할을 하겠느냐 성장동력을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동력을 잠식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CNBC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미에서 중국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한 4년에서 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그거는 좀 역사를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주택 소유로 최초로 허용한 게 1998년이에요 1998년이요? 그때 주택 소유를 허용을 하니까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너도 나도 집을 갖고 싶겠죠 내 재산을 가질 기회가 생겼는데 얼마나 열망이 컸겠어요 너도 나도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까지 그 붐이 확 일어났었는데 또 다시 2010년대 들어서 그 붐이 다시 또 커졌어요 투기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일성급 도시의 주택은 고급 주택지 중심으로 이게 10배 이상 오른 것도 많아요 심지어 20배 이상 오른 것도 있어요 중국의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큰가 한번 직접 가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상해 같은 데 고급 주택지 있잖아요 그 주택지는 완전히 하나의 성이에요 거대한 성이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중국에 이런 성이 있었나?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주택 단지라는 거예요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내 집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 가지고 싶은 열망이 크면 그런 단지가 조성됐겠어요 그 단지가 제가 듣기로는 당시에 지금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20배 이상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상해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더 많은 빚을 내서 주택을 샀을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미래 수요가 현재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더 크게 그럼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가 합해지니까 주택 가격은 그만큼 더 빠르게 오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래 수요가 그만큼 옮겨왔으니까 지금은 그게 사라진 공동화된 때가 닥친 거예요 지금 중국은 신규 부동산 수요가 거의 사라지다 싶었어요 지금 중국의 착공이 중단된 주택만 하더라도 지금 400만 채가 넘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어요 왜 그게 착공이 중단됐겠어요 팔리지 않을까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중국 주택 수요는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실제로도 추가적인 저축이 축적이 돼야 부동산 수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보통 한 5년에서 6년 걸려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4년에서 5년으로 본 거는 조금 우호적으로 봐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5, 6년 정도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 중국 정부가 제아무리 강력한 부양 정책을 펼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고 중국에서 저출산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한 걸 감안하면 5, 6년 지난다고 해서 사실 집을 사줘야 되는 실수요자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청년들일 텐데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도 장담하기 힘들겠네요 그건 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내가 시골에 옛날 흐름한 집에 살아요 도시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도시에서 조그만 집에 살아요 아니면 뭐 셋집에 살아요 그럼 내 집 소유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곳에 더 큰 집 점점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성급 도시에서는 부동산 수요가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2성급 3성급 도시들도 대부분 다 신규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흐름한 주택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선망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주택 수요를 할 만큼 저축이 축적이 되면 다시 또 일어날 거예요 또 중국 국민들의 내 재산에 대한 열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같이 여행했던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중국 국민이 사회주의를 하는 것이 아마 세계 8대 불가사일 거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하는 것이 불가사이듯이 중국은 더욱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의 돈에 대한 어떤 열망 집착에 대한 열망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숨도 내놔요 제가 중국 여행 가면서 자주 듣는 경고가 그거였어요 허주머니에 우리 돈 만 원짜리 절대 놓고 다니지 마라 당신 목숨을 빼앗고도 그걸 빼앗아 갈 수 있다 남에게 당신 지갑 보이지 마라 돈 들어있는 지갑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돈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특히 1990년대 이래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빈부격차가 많이 커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못 사는 사람들의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크다니까요 그래서 막 공동 부유론 내세우면서 막 그런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빅트 규격을 때려잡고 하는 것들이 약간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거겠네요 그럼요 그게 잘못된 정책이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빈부격차 완화가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완화돼야 유효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소득 5분위 계열 그러니까 소득계층을 5개로 나누면 최상위 그룹은 소비성향이 70%를 간 넘어요 최하층 5분의 1은 소비성향이 98%에 달해요 그러니까 최하층에 소득이 더 많이 분배되면 될수록 유효수는 커지잖아요 더 많이 소비하니까 더 많이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부격차 개선이 경제성장의 전제조건 중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중국의 공동부위는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단인데 그래서는 안 돼 아무튼간에 한 최소한 5년에서 6년 정도는 확실히 중국이 부동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